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씨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역바인에서 선정한 2월의 독립운동가는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윤동주를 단지 시인으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일본 땅에서 독립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일본 감옥, 후쿠오카 감옥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윤동주 시인의 삶과 그리고 그의 독립운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니셨고 유아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환경 가정에서 자랐고요. 명동 소학교에 어린 시절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주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송몽규, 문익환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송몽규는 윤동주보다 3개월 먼저 태어난 고종사촌이기도 했습니다. 윤동주와 고종사촌 지간인데요. 사촌을 넘어서서 아주 절친한 친구이자 동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문익환 목사. 이분은 우리들에겐 배우 문성근 씨의 아버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평생토록 민족운동 또는 민주화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에 몸담으셨던 근현대사의 또 중요한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윤동주 시인과 학창시절 함께 보내면서 아주 절친한 그런 관계였는데요. 명동 소학교를 거쳐서 은진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은진중학교는 명동에서 조금 이제 올라가서 용정이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이 은진중학교에 세 친구 모두 함께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1932년 윤동주 시인이 한국 나이로 16세대던 해였는데 친구들과 함께 은진중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3년 후인 1935년 윤동주 시인이 19세 되던 해에 평양 숭실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종사촌이자 친구였던 송몽규는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군관학교에 입학하겠다는 뜻을 품고 중국으로 가버렸고 문익환 목사님과 함께 평양 숭실학교를 이제 왔는데 그때가 1935년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1936년 1월에 송실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평양 숭실학교의 학생들은 동맹 퇴학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막 자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문익환 목사와 함께 윤동주 시인도 평양 숭실학교에서 자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와서 광명중학교에서 나머지 학업들을 전개를 해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1938년 윤동주 시인이 한국 나이로 22살 되던 해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연희전문학교에는 고종사촌이었던 송몽규도 같이 입학을 해요. 송몽규는 중국의 군관학교를 갔다가 중퇴를 하고 연희전문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윤동주 시인의 아버지는요.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에서 의과나 또는 법과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고집을 부려서 문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1938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938년은요. 일제가 우리나라의 수타를 가속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38년에는 국가총 동원령이 발표가 돼서요. 당시 이 대륙의 전쟁을 전개를 해나가던 일본이 우리나라 수탈을 강화하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민족말살 통치도 극에 달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신사참배를 더욱 강요하고 또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했죠. 우리가 흔히 창시개명이라고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각종 수탈이 심화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민족의 암울함이 전개되던 그러한 시절 연희전문학교 학생이었던 윤동주도 이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희전문학교에 들어가서 윤동주 시인이 이런 민족의 암울한 현실들을 반영한 그런 시들을 많이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희전문학교 시절에 발표한 첫 시가 새로운 길이라는 시입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문둘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게 연희전문학교 시절 첫 시고요. 졸업반이었던 1941년에 그 유명한 별에는 방 그리고 서시 이런 시들이 1941년에 쓰여졌습니다. 윤동주는 자기의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까지 만들어 놨었는데 당시 한글로 시를 책으로 출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의 만류로 출판을 책을 편해지는 못했었고요. 그냥 시만 써둔 상태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942년 일본의 리큐대학 이건 도쿄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도쿄의 리큐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런데 1943년에 교토의 도시시아 대학으로 옮기게 돼요. 편입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그 이유는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리큐대학에서 교련을, 교련 수업을 윤동주가 거부한 바람에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떠나서 교토의 도시시아 대학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7월 10일 날 일이 터집니다. 이때는 이 대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이했고 윤동주 시인은 사촌 송몽규와 함께 잠시 고향 땅을 방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송몽규와 함께 윤동주 시인은 일본 경찰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름이 있는데요.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송몽규가 핵심 인물이었는데요. 송몽규가 이 단체를 만들어서 조선인 학생들의 민족주의 의식을 고추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을 고추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당시 징병이 이제 운영이 될 상황이었으니까 일본군에 들어가서 무기를 갖고 군사훈련을 받아서 일본이 폐망할 시점쯤 돼서 군대 내에서 봉기를 하자라는 이러한 말까지 송몽규가 하면서 이를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함께 참여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됐는데 재판 과정을 보면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당당했었던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일본 경찰이 윤동주에게 왜 일본에 유학을 왔는가 물었을 때 윤동주 시인의 대답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민족문화를 연구하려면 전문학교 수준의 공부로서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조선 민족문화운동을 윤동주 시인이 전개하려고 했었던 그 의지를 밝힌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등 이 젊은 청년들은요. 감옥에 가게 되고 윤동주 시인은 징역 2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후쿠오카 감옥에 수감이 되셨는데 여기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1945년 2월 16일에 28살의 짧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건강했던 20대 청년이 감옥에 간 지 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 이상하죠. 의문이 생기게 되죠. 윤동주 시인의 아버지가요. 윤동주 시인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후쿠오카 감옥을 갔고요. 간 김에 송몽규와 잠깐 면회를 하게 되는데 송몽규는 당시 깨진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몸이 몹시 초췌한 죽기 직전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송몽규가 증언을 합니다. 동주와 저에게 일본 애들이 의문의 주사를 맞습니다. 거기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 결국 송몽규도 윤동주 시인 죽고 나서 약 20여일 지나서 1945년 3월 7일 죽음을 맞게 됩니다.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당시 감옥에서 일본인들이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등 조선 청년들에게 생체 실험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주사를 계속 놓고 실험을 했는데 그 주사를 맞고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화나는 일이죠. 불과 광복을 6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었는데 이 두 아름다운 훌륭한 청년들이 차디찬 후쿠오카 감옥에서 아쉬운 삶을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광복 후인 1948년에 윤동주 시인의 후배 정병욱이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모아서 드디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출판해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동주가 이름 지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첫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이 되고 말았죠. 윤동주 시인은 암울했던 일제시기 많은 문인들이 변절을 했는데 그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민족 정신과 민족의 혼을 담은 그러한 시들을 남겼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두고두고 기억이 되고 있으며 또한 그 아름다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 마음속에 더욱더 가슴 아프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을 맞이해서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2월을 맞이해서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모아서